세속과 물결 속에서 타락하게 가는 이 세대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복음을 선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홀리웨이브 무브먼트인데요. 오늘은 지도목사로 섬기고 있으신 김원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삼산교의 김원필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먼저 홀리웨이브 무브먼트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홀리웨이브 무브먼트가 시작된 것은 작년 6월에 국제코스타의 도움으로 울산 지역 8개의 교회가 연합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청년들이 그때 영적으로 폭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은혜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브먼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8개의 교회 단임 목사님들의 마음으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8개의 교회로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는 13개의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 연합살기 갈수록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홀리웨이브 무브먼트는 청년들의 연합살기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힘들다고 했는데 홀리웨이브 무브먼트는 정말 연합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돌아보면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모여들게 되었고요. 또 8개의 교회 단임 목사님들께서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고요. 또 청년 사역자들끼리 끈끈한 영적인 동지, 영적인 연결이 또 일어나게 되어서 연합은 아주 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리웨이브 무브먼트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를 모신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무조건 작은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가진다.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한 번 영적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에서 연합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세송 문화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인데요. 청년들에게 선배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1월 1일 저희 그의 청년들이 세배 왔을 때 해줬던 덕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탄배달을 하면서 청년 시절 또 신대원 시절 정말 힘든 시간, 정말 돌이켜보면 잿빛과도 같은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세상 문화가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청년 시절을 보내시기를 정말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홀리웨이브 무브먼트의 사역을 통해 어떤 피전을 품고 있으신지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은 부목사 시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복이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음성과 한 가지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음성은 순교자의 피가 있는 한국교회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음성이었고요. 한 가지 그림은 한반도에 여기저기 불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의인들의 기도의 불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홀리웨이브 무브먼트가 코로나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위기다, 많이 어렵다, 침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에 물꼬를 트는 그 울산 땅 한반도의 저 끝으로 머리에 있는 그 도시에서 바로 이런 운동에 또 물꼬를 트는 기회와 또 기도 제목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홀리웨이브 무브먼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주안해서 다시금 세임을 얻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